자 제가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회를 쌈 싸먹고 보셨나요 여러분? 정말 맛있습니다. 우선 회를 두 접을 싸야해요. 왜냐면 여기 너무 얇아서 하나만 싸면 느낌도 안 나거든요. 초장에 찍어서 두 접을 올려줍니다. 그리고 생마늘을 생마늘을 하나 올려주고요. 생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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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씻은 김치 이건 뭐라고 해요? 백김치? 씻은 김치를 제가 똑같은 김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기관을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입으로 넣으면 됩니다.